이슈와 재무제표, 여기에 수급과 차트까지 보면서 기업 분석 낱낱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준투자홀딩스 김민한 대표, 네오플럭스의 민경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기도 하고 힘든 것도 있겠습니다만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실제로 추천주로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을 먼저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배당주 투자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부터 모두 양쪽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부터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특히 요즘과 같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배당주들이 더욱더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배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시가 배당률 5%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배당을 지급한다는 말은 그만큼 탄탄한 실적에 받쳐주고 있고요. 현금 유동성 또한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대내외 악재들로 인해서 요즘과 같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인한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주가 자체가 너무 떨어지지 않으면 시가 배당률 5%면 지금 저금리 시대에 어마어마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떤 연말 배당 노리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좀 발빠르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기는 그러면 이제 괜찮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투자, 적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발표, 9월, 10월 정도가 적당하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12월 말까지 보유를 해야지 배당 받은 수는 권리가 생기는데 보통은 이제 곡점은 12월 초중순에서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이 좀 적기 아닌가 싶습니다. 장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진짜 적기다 얘기를 해주셨고 두 분 다 감기 걸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할 종목 저희가 공개하기 전에 좀 주목받거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배당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 실적세가 좀 호주를 띄거나 저 PBR 종목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표성 같은 경우는 주당 예상 배당 금액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상 배당 수익률이 6% 가까이 육박합니다. 코스피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TNZ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주당 4천 원 예상 배당금이 예상 배당 4천 원인데 배당 수익률은 4%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금융G 같은 경우는 예상 배당금이 600원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한 5% 정도 가량으로 될 걸 보입니다. 예. KTNZ 그리고 우리금융주지나 포스코 효성에 대해서도 요즘에 배당주로서 참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사님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저희 마이크는 켜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핫이슈 이 종목은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보시죠. 배당왕이라고 한번 저희가 지어봤는데요. 효성입니다. 뉴스로 그러니까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배당적인 측면에서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효성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효성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주회사입니다. 작년 6월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지주회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효성 TNS나 캐피탈 그리고 중공업, 화학, 섬유 등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이유는 탄소섬유 국산화를 위해서 1조 원의 투자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탄소섬유 생산 캐파를 10년 내 2만 4천 톤까지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올 연말 기준에 생산 캐파가 4천 톤임을 고려하면 약 6배를 증가시키겠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시장 점유율 2%대에서 10년 후 1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섬유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탄소 함량이 92% 이상인 섬유 형태의 탄소 소재인데요. 철보다 4, 5배 가벼운데 강도는 10배나 강하기 때문에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철의 대체조로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과 경합할 소재인데요. 현재는 주로 자동차나 우주항공기 부품, 풍력발전의 블레이드, CNG 압력 용기나 전선 심재와 같은 산업용 그리고 낚싯대 같은 스포츠 용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수소차가 대중화가 된다면 수소탱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 시장은 연평균 11%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데 일본 회사들이 60%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계속되는 마찰 속에서 핵심 소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숙명을 지닌 한국 입장에서 효성이 2011년도에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을 성공했고요. 2013년도 이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전략 품목의 국산화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효성하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처럼 탄소섬유에 대한 모멘텀들이나 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기대한다는 워딩도 나온 만큼 효성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많은데 좀 반대쪽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너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한 200억대 배임 횡령 혐의로 이제 이번 금요일에 1심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오너리스크는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예전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 SK 글로벌, 현재 SK 네트워크죠. 그때 1조 5천억 규모의 분식 회계가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SK 소버린 자산 운용에서 매수를 하면서 공격과 감시가 동시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 SK 쪽에서는 경영 투명화 과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1년 후에, 1년 후까지 주가는 10여 배 정도 올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효성도 지금 해수로 7년째 순환 중인데 지금 분식 규모는 150억 대로 시총 때문에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현준 회장, 동생의 제보로 시작된 만큼 털 수 있는 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 공장을 방문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3천억 규모의 탈세 조사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이재용 회장 구속 시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탄탄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 회장이 구속되더라도 혹여나 주가에는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오너리스크가 지금 걸려 있긴 합니다만 주가에는 그렇게 큰, 그러니까 악재성으로 타격은 좀 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사님께서 지금 효성일 외출이나 영업일 실적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효성의 2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 9,410억에 영업이익 1,049억, 단기 순이익 859억을 기록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4% 증가했고요. 전분기 대비도 매출이 27% 증가했습니다. 2019년 예상 실적은 매출 3조 4천억에 단기 순이익 2,100억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효성의 지배 구조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결 대상 주력 자회사로 효성 TNS나 ATM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효성 캐피탈 같은 회사가 있고요. 이들의 실적이 지금 골고루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분할하면서 신설된 회사들의 실적 또한 지분법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첨단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회사가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효성의 2019년 예상 실적은 마켓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나 지분법 적용 회사들의 포트폴리오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섬유화학에서부터 금융, 중공업, 펌프 등 매우 다양하고요. 성장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자인 곳은 없나 보네요. 네. 그러면 효성 같은 경우에 그런데 다만 올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PER이 어느 정도 될까 또 궁금해지고 또 지주 회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투자 매력도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1조 8천억이었고요. 19년 예상 실적으로 보면 PER 10배, PBR 0.7배 수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까도 한번 언급해 주셨지만 효성은 지난 3년간 매년 주당 5천 원 정도의 배당을 실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 대비 시가 배당률이 5.7% 수준이니까 매우 매력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당적인 매력도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글쎄요. 지주 회사라 딱히 이렇게 그리고 여러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평균 PER를 좀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이슈나 배당 성향에 있어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는 효성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룹 계열사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와 같은 주당 5천 원 배당금 지급 시 총 1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자산 매각과 차입으로 마련한 측면이 있었어요. 올해는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배당금 5천 원에 대한 지급 매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사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증권가에서 리프트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있는데 저도 두 군데 건을 읽어봤습니다. 투자 매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네, 10만 원 이상대로 다 목표 주가를 찾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증권가 시각 잠깐 봤고 수급 상황 시간이 없으니까요. 수급과 또 차트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3일 날 인적 분화로 재거래가 됐거든요. 보시면 8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반토막이 나고 1년 동안 상승을 타다가 최근에 10만 원 가까이도 간 적이 있는데 수급표 누적 수급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년간 누적 수급표를 보시면 1년 동안 기관에서 특히 특히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7% 가량을 순맷을 했습니다. 개인은 계속 팔았죠.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이 종목은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매매 동향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연말까지 해서 박스권 상단인 10만 원까지 터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구간은 한 8만 원 깨지시면 이 정도 선에서는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10만 원? 네, 개인적으로는 10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8만 원대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희 항상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는 고수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지금 채팅창으로 올려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8만 원대가 효성에게는 좀 중요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눌림이 와도 참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긴 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그러면 투자,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8만 원까지 온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그걸 깨고 7만 원 중반, 후반까지 간다면 손절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8만 원은 지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만 원은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만큼 손절가 또 8만 원으로 해주셨으니까요. 가격대도 이 정도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에 대해서 또 투자자들에게 한마디 유의사항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배당을 받으려면 연말에 마지막 거래일 D-1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배당 지급 시기는 주총 이후에 4, 5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고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배당 수익이 높아도 지수가 폭락한다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이 바닥을 쳤다고 좀 보는데 지수의 향방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유의사항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준투자홀딩스 김민한 대표, 네오플럭스의 민경민 의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마시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